CPU는 i7-12700KF입니다 메모리는 G-SKILL 로얄이고요 3600C, CL 16짜리 같습니다 32GB 이거 설인 보증 스티커는 한번 붙이면 못띠거든요 잘 붙여야 돼요 보증 스티커는 이렇게 붙였습니다 자리맞춤 그냥 붙인 게 아니에요 SSD는 PM9A1 512GB입니다 PM9A1 같은 거는 이거 스티커 없으면 ASUS 안 될 거예요 왜냐면 시리얼 조회가 안 될 거란 말이에요 이런 보증 스티커는 앞에 보다는 뒤에 붙이시는 게 쿨링에는 더 도움이 되겠죠 메인보드는 ASUS TUF GAMING Z690 PLUS D4 비닐이 다 눌러붙었네 벌써 아이고 이게 원래 이런 비닐을 쓰질 않는데 아 찐득이 이거 왜 그래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저번에 끈끈이 때문에 조립 중단됐던 거 인텍겜컴퍼니에서 바꿔줘 가지고 왔거든요 이렇게 깔끔하게 뜯어져야죠 이거는 제가 인텍겜컴퍼니 서비스센터에 뜯어서 확인하고 보내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뜯어져 있는 겁니다 제가 원래 다 띄었었잖아요 이것도 다 붙어있는 거 보니까 새 걸로 보내준 게 맞습니다 이 증상이 지금 간혹 발생하고 있대요 인텍에서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저같이 아이오실드에 끈끈이가 묻어 나오는 경우에 아세톤 같은 걸 닦지 마시고 교환을 받으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cpu 부터 다시 장착하겠습니다 드디어 보드 조립이 끝났습니다 일주일만에 이것도 했던 거 같은데 엔징의 컨트롤러 생각날 때 뜯읍시다 어 니안에는 이거 두 개밖에 없었나 그러면 이거는 펜... 이건 펌프 전원... 잠깐 하나 와... 이당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큰일났다 큰일나 아... 그렇죠 이거 컨트롤러가 하나가 더 필요해요 채널이 다섯 개가 필요하네 하나 둘 셋 넷 5채널이 돼 버린 거야 지금 이거 몰라 원래 이런가 보지 해결될 거 같아 해결될 거 같아 나랑 안 맞나봐 리안이가 하... 또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라이저 키트 안쓰는 에버 선정리 파워는 마이크로닉스 클래시2 골드 풀 모듈러 850W 입니다 글씨가 안 뒤집어졌었던 거 같기도 하고 제가 잘못한 게 아니고 설치는 맞아요 근데 이게 이상해 리안이 건 이상해 안 뒤집어졌는데 이거 불량인가 나 진짜 이거 거꾸로 했으면 이씨 용서하지 않아 조립자가 졸아서 졸아 이렇게 조립해야 되는데 이렇게 조립한 거 같아요 이걸 풀어도 상관없는 거면 풀어서 돌리면 되긴 돼요 이거 내일 물어봐야 될 거 같은데요 설인에 저 컨트롤러 부숴먹은 이거 원래 거꾸로 돼있나요 이 컴퓨터가 주인한테 가기 싫어하는 거 같은데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라디에이터 로고 뒤집어진 것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설인에 문의한 결과 제가 두 번째 사례고요 요 나사를 풀면 돌릴 수 있긴 한데 이 가운데 강력한 양면 테이프로 붙어 있기 때문에 판넬이 휘어질 수가 있다고 이걸 통째로 교환을 해야 된대요 그런데 강화유리를 닫았을 경우에 이 로고 부분을 대부분 가리기 때문에 티가 안나서 고객님께서는 그냥 쓰기로 했습니다 갈라도 조립하기 전에 이 로고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같은 라인에서 조립된 것들은 다 뒤집어져서 나오지 않을까 3070ti 어로스 마스터 같은 경우에 전원이 8핀 8핀 6핀이에요 맥스 엘리트 슬리빙 케이블은 하나를 제외하고 6핀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맥스 엘리트 슬리빙 케이블을 사용했습니다 하하하하하하 여기만 LED가 지금 안 들어오죠 여기는 아직 손이 없으니까 얘랑 얘까지 다 같이 만든 거예요 이렇게 일자로 딱 맞히는 게 어려운 건 아니라서 일단 신경을 썼다는 거지 3차에 걸친 리안리 다이나믹 에보 마치겠습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